미치짐 칠판 사선? 시작은 항상 고가부터 시작해야지 죽지 말라구요 예 이깁시다 뭐야 얘 오케이 시작 좋아 쭉 가세요 어 제가 먼저 갈게요 아 잠만 아니 야 뒤에 이 옷 쫓아 놓고 겁나 무서워 안 달립니다 아이 제대로 하세요 같이 팀끼리 막 죽이네요 아니 죽이요 좀 나와봐 지금 웃을땡 아닙니다 얘 그쪽 때문에 부스트 두개 다 날렸잖아요 부딪히는 좀 알키 누르세요 알키 제발 야 이 옷 너무 잘 달려 이거 치트키야 치트키 너 얼굴? 네? 예? 예? 저 얼굴이 왜 나오죠? 알면서 여쭤보시면 어이가 없네요 아 이게 자꾸 키가 씹힌다 달리는 애들만 달리는 것 같다 웃지 나 지금 달리고 있는데 키가 자꾸 씹혀서 못가겠다 나이스 드래프트 나이스 드래프트 우와아 이겼어 아하하하하하 나 리타 아님 오케이 아 잠만 리타인데? 어? 아냐아냐아냐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하 쩔야라 1초에 들어왔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오 나이스 나이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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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올릴게 이거 친선한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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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시유 오케이 이혼 막았구요 이혼 막았구요 나이스 매티스 지금 디펜스 중 시유 달려 황구 달려 아 팀들 뭐야 아야야야 오 나이스 먼저 가세요 셰프 엄청 좋은데 셰프 엄청 좋은데 맞고있어 맞고있어 나이스 나이스 수돗 좋아했지 한성 와 계속 쩔어쓰 아 팁 근데 팁들이 뭐야 다 좋은데 팁들이 아쉽다 뭐야 이거 핑 뭐야 핑 뭐야 하하하 하하하 나이스 너 또 막았다 이혼 겁나 빨라 미쳤어 이혼 왜이렇게 빨라 그니까 저거 너무 사근데 치고 나가는거 봐 아까 죽었는데 드래프트 쫓아오잖아 에반데 드래프트 터지면은 내가 줘 저거 아니 이거 쭉 달려온다고 와이스 나이스 붙였다 하하하하 이제 퇴근할 차례 오케이 일단 우리 일단 우리 이온 너프 좀요 아 이제 레전드 엑스마음은 진짜 알반데 그니까 그 스펙트엑스 로마 사귀야 츄브부터 사귈거 아니야 120포인서 일단 쟤 간좀 보다가 한 명 날라갔다 아이스 와우 진짜 CU가 엄청 잘해 초반에 초반에만 그것때문에 내가 잘 간다니까 초반에 뒤에 다 망 와 이혼 해봐야 왜이렇게 빨라 그래도 좀 막으면서 가니까 다행이지 아 건하 제발 아 건하 제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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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살려줘 뒤에 두 명이 쫓아와 아 야 뒤에 두 명이 쫓아와 살려줘 아니 아저씨가 벅하게 던지고 이상하네 에반데 와 죽었다 야 이거 뺏기면 안돼 왜 쟤 둘이서 야 한 명 죽었다 우진이 죽었어 우진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지금 라인 왜 이러니 지금 성형이랑 나랑 갈리고 있거든 키가 씹히 키가 씹히는데 야 야 그새 왔어 미쳤어 얘네 뭐하는 놈들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아 사고 오지게 난다 쟤네 집에 막 황금문명같아 이제 어려운거 한다고 이게 행동해야돼 그럴 땐 직부 꽂으면 돼 직부 최대한 빠르게 쫓아가고 있거든 근데 어떻게 1명이 안들어 쟤 근데 배 뺏겼다 배 뺏겼다 큰일났다 이제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와 동점 자비전 자비전 어